네, 어제 하루 쉬고 와서 오늘 금요일 같지는 않지만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장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다음 주 그리고 5월 전략을 저희가 좀 잡아봐야 되죠. 금요일이면 오시는 분이죠. 서강대학교 김용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때마침 시장이 큰 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우리 김 교수님이 오늘 반가운데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쉬는 동안에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 진짜로 빅스텝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시장에서 굉장히 분분한데 이게 국내 금융시장하고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부터 한번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어제 미국 주가가 왜 그렇게 많이 떨어졌나요? 그저께는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데 연준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과연 물가를 잡으면서 동시에 경기도 연착륙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가능성이 좀 낮다고 시장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비농업분에 노동생산성 발표했는데요. 노동생산성이 연율로 1분기에 7.5% 감소해버렸어요. 그런데 단위 노동비용은 11.6%나 증가해버렸습니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 물가는 잡을 수가 있는데 아마 경기가 경착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미국 주가가 어제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달러가 약간 강세 보였고 금리는 국채 수익률 10년짜리 3% 넘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오늘 우리 금융시장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간 강세 보이다 보니까 한율이 다시 1,270원 넘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금리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5월 달에 금통위도 금리를 따라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죠. 미국도 빅스텝 단영했고요. 그리고 우리 4월 소비자 물가가 4.8%로 13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5월에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나오셔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산업 활동이라든지 기업들의 실적, 수출 상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산업 생산 지수는 보고 있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산업 활동 동향 3월 걸 발표됐는데요. 생산, 소비, 투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찰해야 할 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건데요. 이게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거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그림에. 이게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0년 5월이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올 2월까지는 계속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3월에 꺾였습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앞으로 경기를 예상하는 지표인데요. 이거는 작년 7월부터 꺾었거든요.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꺾이면서 경기 분할을 예고했는데 3월부터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동행지수가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시적으로 꺾인 것인가 아니면 추세적으로 꺾인 것인가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선행지수 하락하는 거 보니까 추세적으로 하락했다. 그래서 저걸 보면 이제 우리 경기가 정점을 지나고 수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1972년부터 11번 경기 순환을 겪었는데 이 경기 수축 국면, 나쁜 국면이 평균 19개월이었어요. 그래서 길고 짧을 때도 있습니다만 저걸 보면 최소한 내년까지도 우리 경기는 둔화된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번 저희 꺾이면 19개월 정도의 수축 국면을 우리나라가 겪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국내 경기는 조금 수축 국면 그러니까 침체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방향이 높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제 5월 주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보통은 증시 격언에 5월엔 주식을 팔아라. 원래 평균적으로 5월엔 주식 상황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5월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올 초에 미국에서 이런 충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얼마 가면 최소한 저는 4월 말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정 상황이 어떻게 보면 매수의 기회일 수 있다. 단기적으로 보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주가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일평균 수출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가끔 여기서 그래프 풀어드렸습니다만 코스피하고 거의 상관계수가 0.8호예요. 그런데 제가 4월에는 적을 보고 주가가 떨어진다. 4월 수출이 일평균 수출이 24억 6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제가 5월 걸 예상해보니까 25억 6천만 달러로 1억 달러 정도 증가하거든요. 이거로 추정해보면 적정 주가가 2770 정도 나옵니다. 물론 꼭 여기 주가가 가는 건 아닌데요. 가대평가, 가소평가 될 때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게 일평균 수출이 5월이 4월보다는 좀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주가도 4월보다는 5월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주가하고 연동원계수가 높은 일평균 평균 수출 금액으로 판단을 하실 때 5월에는 월말로 갈수록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서 경기가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축 국면에 접어들었으니까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고요. 박스권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2,642 정도 주가인데요. 이런 거는 우리 경제력, 명목 GDP나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 가는 과정에서 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외에 5월에 주가가 또 오를 요소를 저희가 찾아본다면 일평균 수출 금액하고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라는 거 외에 또 있습니까? 저는 외국인이 주식을 그동안 정말 많이 팔았는데요. 좀 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으로 보면 지금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환율이 오늘도 1,270원이 넘었습니다만 우리 경상수적자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적이 올해의 흑자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애완보역 4,500억 달러, 그다음에 한미 실질금리 차. 저는 조만간 달러 가치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난 3월 무역 수출 적자가 110억 달러, 미국 110억 달러 났거든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올거 1, 3월 보니까 2,888억 달러. 작년보다 42%나 증가했거든요. 이게 미국 대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조만간 금리 문제가 좀 잠잠해지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콘센서스 같은 데 보면 연말 환율은 1,200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저도 거기에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우리 주식을 살 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성장률 기업이 이런 걸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이거든요. 환율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거나 떨어지면 외국인이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저는 외국인이 환율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우리 주식을 살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주가가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연말 지금 전망치가 원달러 환율이 한 1,200원대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반기에 떨어진다고 보면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적정 환율은 1,200원대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적정 환율 추정해보고 장기 추세 추정 전망해보면 1,202원 정도, 1,2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기에 저는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워낙 요즘 나오니까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가장 이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상승의 압력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국내 증시에는 좀 영향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거시적인 환경부터 시작해서 매크로 지수까지 다 감안을 하면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경기 수축 국면이니까 분명 추세적인 주가 상승 국면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경제지표협에서 지금 구조적으로 좀 저평가됐기 때문에 저평가를 해소하는 국면에서 반등할 수가 있다. 단기 투자라면 이런 반등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섹터나 이런 것 중에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삼성전자가 결국 주가지수하고 연동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지수가 오르면 사실 삼성전자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동안 제가 주가지수 떨어진다 삼성전자가 주가 떨어진다 그랬는데 앞으로 외국인이 사고 주가지수가 오르면 저는 삼성전자 같은 주식이 우리나라 대표하는 1등 주주들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순부터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업종들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큰 업체들로 매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다. 마켓전략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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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